안녕하십니까 추재형 목사입니다 워낙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고 국정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석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또 독주모한 그 상황에서 제가 여사를 접견을 하고 또 여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모습을 바로 제 옆에서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목격을 하고 이 모든 사건이 여기에서 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전화 메모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몰래카메라까지 작동이 돼서 2차 접견 때 이렇게 그것이 촬영되고 여러분에게 공개가 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같은 고향 또 부친과 저희 큰형님과의 관계 제가 청소년 시절에 또 부친이 운영한 약국을 드나들면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학연 혈연 지연 사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정을 의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제가 평가를 좀 잘해서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묵살하고 눈여겨두기만 하고 폭로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폭로를 한 게 계기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모든 국정 정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이권 개입 인사 개입 국정을 거의 다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 권력의 이온화의 한복판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외신기자 클럽에서 제가 잠깐 맛보기 영상으로 청공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한 거에 연장성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을 마치고 제가 일어나려고 할 때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이런 말을 했고 2차 접견 때 영상에 잡혔을 때 제가 이제 남북문제에 나설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런 일을 해보니까 이런 어투와 말투는 그분의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윤석열 남편을 앞세우고 직권을 하는 과정과 직권을 완성해서 자기가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명확한 그런 정상적인 입에서 나온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언어지 그분의 어떤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런 통일관 저런 대북관 대일관 대미관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6년 전에 이미 알고 지낸 청공을 찾아가서 세 차례를 연속으로 만나서 한 번 만날 때마다 4시간 정도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과 청공의 관계를 국정을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밝혀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언제인지 모르지만 터질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